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제 중심만 잘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이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 가지 심이 있다고 그랬죠 초심, 중심, 진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초심이라고 그럽니다 절대로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것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시장, 항상 명쾌한 기준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꽃이 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달 제 이야기대로 꽃이 피기 시작했죠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들 준비했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도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샵 377이 문자로 신대가 문자 전송 또는 노란톡 채널 신대가 검색고 친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양한 많은 정보들 그 중에서도 핵심 정보들을 함께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눌림매법 제가 만약에 전업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매매법입니다 저도 이제 누구나 다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 다시 어느 정도 방송을 하고 나서 한 5년 혹은 10년 안에 전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준만 알고 있으면 재미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어떠한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 핵심 비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이 비기는 꼭 장착하고 계시면 제가 원래 오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3월 달에는 하나 정도는 제 진짜 비기를 하나 오픈하자 그럼 그 전까지는 가짜 비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저라면 실전에서 정말로 바로 쓸 수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좀 자부하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말 수많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화기와 좋은 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쏠지 모르면 일반 총보다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 잘하셔서 여러분들 꼭 역전의 달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발생 후 상한가 발생 전 지지 라인 자리에서 매수하는 전략인데 가장 저는 매력적이다 이 매법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한가 눌림종무 매법을 이해하면 지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단기입니다 이 트레이딩 법무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유용한 방법으로써 스페셜 매매법입니다 스페셜 지금까지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 건 90% 이상이지만 제약바이오만 안 통해요 이건 좀 아쉽다 제약바이오는 배제한다 상한가 발생 후 눌림 자리에서 적극 공략하는데 돌파 매매도 있고 다양하지만 눌림 매매는 손실이 적고 리스크 관리는 뛰어나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매법은 상한가 캔들 발생 전에 저항 구간을 활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상한가가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어떤 캔들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만나는 선 이 자리를 기다리면요 기가 막히게 한 번 오고 딱 올라갑니다 확률상 90%가 올라가요 저항과 지지는 돌파에 따라 결정이 나는데 어떤 특정 가격에 따라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이게 저항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뚫리면 뭐가 돼요 이제 이 자리는 지지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지대 자리를 매수 포인트로 보고 접근하는데 그 이유는 그 자리를 돌파할 시 많은 자금이 쓰여졌고 이거 돌파하려면 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당연히 써야 되잖아요 이 자리가 시작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세월을 보내든 어느 스토리를 보내든 그죠? 딱 만나서 점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상한가를 가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를 보고 접근하는데 그 이유는 자리를 돌파시 많은 자금이 쓰여졌고 시작했던 가격대에서 하락시 재반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시작 단가다 확률이 몇 프로? 제가 볼 땐 90% 90% 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것이 왜 개인들은 몰랐고 지금 이 방송은 대한민국 최초 이거는 제가 실전에서 제가 전업으로 돌아갔을 때도 하고 싶은 명의 법 그만큼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분할의 법은 눌린 구간 지지에서 구간에서 1차 매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1차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지지대에서 그리고 여기서 10% 빠지면 2차 매수 또 10% 빠지면 3차 매수 이거 다예요 1차 매수만 될 경우는 7% 이상의 수익 트레이딩이 가능하며 2차 매수시는 2차가 또 되면 이 자리는 원래 오지 말아야 돼요 원래 여기서 딱 해서 팍 올라가는 게 얼마나 훌륭한 매법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 1차 자리에서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자 이 3차까지 오게 되면 오지 말아야 될 자리인데 왔으니 본전 자리에서 오면 매도하고 트레딩하자 그러니까 전략 매달이라는 거예요 전략 매도 3차까지 오면 본전 오면 왜냐하면 원래는 2차까지는 인정할 수 있게 돼 3차가 왔다는 거는 뭔가가 리스크가 안 돼 근데 이 들어왔던 물량이 나가야 되니까 한번 흔들기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팔고 나가자 이런 전략입니다 시장 트렌드 및 재무 구조가 좋은 종목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광산을 봐라 제가 지금 딱 광산만 보면 된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와요 TV에서 리오프닝 관련 주 보라고 했는데 왜 황 대표님은 왜 광산 보라고 합니까 수익률 오늘 광산주들 보셨죠 무슨 말이냐면 틀리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는데 주관을 갖고 가셔야 돼요 제가 게임주들 박살난다고 할 때 게임주들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심이에요 초심은 제가 메타버스라고 했잖아요 그 메타버스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럼 또 좀 있으면 올라오면 또 다 그쪽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준을 잡는 게 제 이야기를 드러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중심을 딱 잡고 가셔라 광산이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저는 두 가지 광산을 봅니다 첫 번째는 도시광산을 봐요 이 도시광산은 뭐냐면 폐배터리라든지 폐건전지 이런 것도 다 도시광산이라고 하고 그냥 광산으로도 봅니다 철광석 그다음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갔잖아요 이 수익률보다 더 잘 나온 거 없잖아요 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철광석을 뽑으려면요 석일 통해서 뭘 돌려서 그걸 추천해야 되는데 석일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원자재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광산주를 봐라 그다음에 또 하나 데이터광산 데이터광산은 뭐예요? 메타버스 오늘 메타버스 종목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채굴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NFT 관련된 섹터 이 두 가지 섹터를 봐라 저는 제가 예전에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지금은 딱 말씀이죠 광산이다 광산은 뭐예요? 도시광산과 데이터광산이다 근데 도시광산 워낙 많이 갔어요 막 철광석값 급등하고요 그다음에 원자재값 워낙 급등했으니까 그중에 이제 좀 덜 오는 게 데이터광산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광산이라는 것은 게임, 엔터 제가 엔터 시장 흔들린다 할 때 엔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엔터 시장 시장 나쁠 때 반등하면서 나쁘지 않게 갔습니다 제가 요즘에 꼭 목표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저도 피곤하죠 여러분들은 더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시간은 내죠 한 시간 동안은 이 트렌드를 놓치지 말자 이 메타버스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공부해보자 이제는 바삐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예전처럼 주어진 어떤 구조 속에서 수익을 보는 시대는 끝났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2차전지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CNT 도전지라면서 나노신소지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 지금 제가 2차전지보다 더 많이 이야기 드리는 게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성에너지 유가가 올라가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쟁 리스크라는 부분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된 건데 상한가가 여기서 발생했어요 상한가가 발생을 했는데 보시면 저는 이제 이동평균선은 사실 황 대표님 무슨 이동평균선 보세요 질문 많이 주시는데 5일선이랑 21선밖에 안 봐요 5일선이랑 21선 갖고 물론 다른 2평균선 다 보는데 실전은 단순해야 되니까 21선을 올리면 상한가를 갔어요 이거 다 뭐예요? 악성 매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량 걸터지고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2천만주예요 2천만주가 만원, 2만원이면 몇백억 왔다 갔다 거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한가를 보냈으면 이 자금이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겠죠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냥 가는 상은 없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여길 뚫었던 자리에서 다시 매집이 일어나요 지금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구간에서 매집이 일어나고 눌림이 이용하고 다시 불꽃슛을 팍 하는 거죠 그러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상한가를 쫓아간 사람은 이 자리에서 손절하게 됩니다 왜? 확신이 없어요 초심으로 갖고 있어야 되죠 초심 제가 말씀드린 초심은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상한가, 시가에 공략하겠다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되죠 이렇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들고 가야 될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반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가의 상승은 지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쫙 상승하면서 올라가면서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2배 이상이면 저는 오케이다 주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이지 않았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시총도 돌파가 나온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트리 NFT 플랫폼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트리가 보시게 되면 시가 부분에서 지지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NFT, Non-Pungeable 토큰이죠 제가 왜 Non-Pungeable 토큰을 적어놨냐면 원래는 가상화폐는 펀저블 토큰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상화폐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를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 900조 정도 되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스토리도 보듯이 만능 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서든 쓸 수 있으니까 이 화폐라는 게 사실 가상화폐가 처음에 발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 쪽이나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쪽에서 가상화폐를 쓰게 된 겁니다 원래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해외에 나갔을 때 본국의 화폐의 가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막 30%, 60%씩 막 디스카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능을 쓸 수 있는 돈 만능 머니에 대한 로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게 달러이지 않느냐 달러를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코인이라는 거는 오히려 거래도 되고 내가 언제든지 환전이 되다 보니까 그 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유용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대출 코인이 나온 거예요 신용 코인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아프리카 쪽은 잠시 코인 얘기를 드리면 제가 코인을 이야기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건 리스크할 수 있으니까 60%, 70%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원리가 만들어졌는지 이 코인의 가치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펀저블 토큰 언제든지 등가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 비트코인이 물론 김치 프리미엄이다 뭐라 하더라도 그 격차가 크진 않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도 이 토큰을 활용해서 무언가의 가치를 살 수 있는 것 통용되는 머니 금과 같은 머니인데 거래가 될 수 있게끔 만든 게 코인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게 블록체인이다 이거거든요 이게 코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코인에서 또다시 움직인 게 뭐야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게 있죠 지금 코인에 대해서는 성능에 대한 노지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더 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코인의 가치는 제휴의 가치로 가요 어느 회사와 제휴 매졌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근데 전 이 가치가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보면 이 성능의 가치로 갑니다 나중에 관련된 주식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성능의 가치는 뭐냐면 분장 기술이 결국 분장을 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잘 쪼개고 얼마나 속도를 내고 얼마나 저장을 높게 해서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 그런 기술이 없어요 지금 완전 탈중화는 비터크림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완전 탈중화 돼 있어요 나머지는 탈중화라고 했을 때 퀘스천이 좀 다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서버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로직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간이 된다면 코인이 왜 활용 가능하고 어떤 코인이 발생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유험비여도 많고 실제로 다양한 이야기도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제가 코인에 대해서 하나 힌트 드리게 되면 기술력을 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제휴력인데 기술력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술이 좋아지면 바로 시총의 조단위로 올라가는 게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 근데 그걸 떠나서 이번엔 NFT잖아요 NFT라는 플랫폼의 관련주로 두각을 받았는데 NFT라는 거는 뭐예요? 남펀저블 토큰 채권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자리예요 여기 상한가 갔잖아요 이 상한가 가고 나서 이런 지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지대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시총이 5천 원까지 넘은 거 어쩔 수 없지만 내려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상한가 자리 재료가 살아있다는 거죠 NFT는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기다렸다가 어디서 사야 되냐 이런 자리에 사면 바로 10%, 20%씩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도요 급등해본 사람이 급등을 해요 일반적으로 만점을 맞아본 사람이 또 만점을 맞아요 50점 맞던 사람이 만점 맞을 확률보다 만점 맞았던 사람이 또 만점 맞을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상한가를 보냈던 종목들 급등을 해봤던 종목들이 그 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끼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끼를 갖고 종목이 움직이는 건데 대신에 주식은 항상 원점으로 돌리려는 원칙이 있어요 원점으로 돌리는 원칙 그래서 원점으로 돌려놓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대치가 나옵니다 올리고 올리고 시장을 떠나서 왜? 우리가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돈을 빵! 들어오게 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손해니까 손해공간까지는 안 만들겠죠 소액 구간으로 터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요 항상 우리가 어디 침략을 할 때도 전쟁을 정말 하면 안 되지만 이번 전쟁에도 뭐가 부족한 거예요? 명분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가도 왜 상승했을 때 명분 없으면 주가가 쪼르르 내려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명분을 적어놓는 거예요 항상 종목에다 제가 명분을 적어놓잖아요 그 명분이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주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자 다음 배턴 볼까요? 대동작 오늘도 날아갔어요 자 저는 이걸 오늘 딱 보이더라고요 왜 보이냐? 와 품절주예요 주식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한가를 한번 갔네요 여기서 상한가 가고 나서 이 정도 자리에서 쫙 뭐예요? 에너지를 모은 거죠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일부러 체크는 안 했는데 여기 상한가를 가고 나서 여기서 계속 모으면 3개월 동안 에너지를 모았어요 뭐예요? 이거 조금 올리려다가 뭐가 조금 안 맞은 거예요 패턴이 그러면 가끔 그래요 시간을 정확하게 못 맞힌다는 게 제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을 누가 들고 있겠어요? 답답해서 일반적으로는 근데 분명히 가려고 준비했던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면서 뭐예요? 이게 바로 기간 조정이라는 거거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같이 걸어버린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다 못 버티고 왜 나갑니다 왜? 가장 스트레스가 뭐냐면 철수와 용이에요 잘 들고 있는데 철수가 저쪽에서 300% 먹었대요 영이가 여기서 400% 먹었대요 저 사람이 말한 종목은 잘 간대 그래서 철수 형이 따라갔는데 벌써 그 종목 갔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었던 게 이제 이 정도에서 자르면서 딱 그 얘기하죠 정말 잘 잘랐어 내가 종목 잘 이동했어 딱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패턴을 놓쳤다 해요 근데 다시 또 상한가를 간 거예요 두 번째 상한가네 두 번째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도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 왜? 대량 수급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돌파했다는 건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 딱 눌리고 나서 다시 불꽃슛이 나온다고요 불꽃슛이 다시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만원에서 만삼천원까지 한 20% 정도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20%가 시장을 벗어나서 세게 나온 이유는 뭐예요?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서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던 분이 생활에 힘들어 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옛날 가수라고 해서 또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를 불렀던 실력 많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또 하게 되면 엄청난 또 환호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요 상한가를 보냈던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운이 없어지지 않았어 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라는 거죠 자 KC 전기차함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두각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많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자꾸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기법만 강의하면 되지 왜 자꾸 공부를 하냐면 자신감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을 흔들릴 것 같아요 늘 주식은 주식은 왜 손해를 보냐 저 손해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들고 있음에 자신감이 없으면 결국은 내가 팔 때가 제일 저점으로 해서 손절 나갑니다 정말 주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공부예요 자 KC 볼까요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주잖아요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주 봅시다 자 전기차를 제가 말씀드리면 양극재 그 다음에 은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 선생님 이거 다 시청자님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양극재는 지금 우리나라랑 싸우고 있는 게 NCM과 NCMA 등등 있죠 이거랑 LFP랑 싸운다고 말씀드렸죠 LFP 근데 여기서 이제 철 때문에 철광석 좀 보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철광석이 오늘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양극재가 발달해야 되는데 LFP가 NCM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세 가지 발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 보셔야 될 것도 있지만 이 전해액 관련해서도 이 전해액은 원래 우리나라가 특별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인증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에서 바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인증기간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정 기간 동안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은극재로 발달하게 되면서 이거 실리콘을 쪼갤 수 있는 확산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들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랑 같이 연결돼야 될 게 뭐죠?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건 결국 최고의 꿈의 자율주행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원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운전을 안 하고 영화를 보면서 간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 어떠한 굉장히 편리성에 관련된 거죠 근데 이제 전기차랑 자율주행 관련 줄 아는 거는 이 모멘텀도 되고 이 모멘텀도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 중에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반도체 수급 부족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트리를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만든 트리가 여러분들한테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강의 드리는 거는 어디 기준이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한 것들을 다 트리로 만들어 드리잖아요 메타버스는 NFT, NFT는 뭐 그렇게 딱 해놓고 관련된 종목들 딱딱딱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뽑힌 거고 테이펙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게임에 대해서 자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뽑다 보니까 어느 쪽은 블록체인이고 어느 쪽은 뭐고 이게 다 구분이 돼요 그런 노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KC라는 회사를 보게 되면 여기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렇죠?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린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눌린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팔면 이만큼의 폭이 있잖아요 하락폭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식은 저는 이제 비축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축의 싸움 근데 창고에다가 이렇게 비축해 놓습니다 이렇게 비축을 해놓으면 여기다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꺼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한가를 가면 내 관심 종목에 일단은 넣어놓으세요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나서 이제 이 자리가 오면 하나씩 꺼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 달 전에 내가 모아놨던 종목이 KC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까지는 내가 이걸 정말 자신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도 여러 번 보면 실수를 덜 하잖아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한가 하루에 뭐 3, 4개? 만화에 10개인데 그 상한가 간 종목도 지금 쭉 보는 거예요 매일 상한가만 공부하셔도 돼요 사실 그래서 이 종목이 진짜 상한가인지 가짜 상한가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KC가 진짜 상한가라고 딱 생각했을 경우 진짜 상한가라는 거는 앞으로의 모멘텀이나 기준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전제가 깔렸을 경우를 진짜 상한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라 그리고 정보에 익숙해지셔라 예전에는 저는 기법만 공부하셔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뛰어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테크가 발당을 하면서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 속도가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직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자 그래서 정기참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두각을 받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슈가 좀 됐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내려왔어요 이런 데서 매수 타이밍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하게 된 거죠 2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저 같으면 여기서 70% 매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수익이 났다라는 건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70% 이상 매도가 나갔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종가 정도에서 그리고 30% 정도가 전고자료 정도에서 전략 매도가 나갔죠 꼭대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매매가 굉장히 단순하죠 뭐예요? 상한가 이후에 이런 어떤 지지대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불안함 없이 차분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하시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채널명에다가 신대가를 검색하셔서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항상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노란톡 관련해서 신대가 친구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신대가로 문자 전송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이와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신감이라는 거는 물론 제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겠죠 절대적 시간 투자가 다르니까 근데 내가 어느 정도는 아셔야 저는 그래야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엔터사 중에 저는 실물 뛰는 대표가 있는 데와 실물 뛰지 않는 대표가 있는 데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실무 감각을 놓치고 있으면 나중에는 도태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항상 오래 가는 회사를 보면 실류 감각을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실무적으로 내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면 종목에 대해서 이게 왔을 경우에 내가 타이밍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거 사고 나서요 만약에 샀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3일 동안 빠지는데 3일 동안 빠지면 그렇게 해야겠죠 아 또 종목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왜 내가 사면 맨날 물려 나 맨물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맨물 맨물 누가 그러시더라 맨물 맨물 맨물이 뭡니까 맨날 물려더라고요 내가 사면 맨날 물려 맨날 물려 이러는데 3일 동안 이렇게 툭 튀고 나면 베스트잖아요 재밌잖아요 이게 NFT의 아니 전기차의 메리트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또 내려오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겠죠 양복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젤 테크노스 아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런 거 정치 테마주 제가 솔직히 선호하지는 않아요 정치 테마주의 결론은 결국은 나중에는 급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다른 내용들의 스토리들을 봐야 되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드려요 어떠한 스토리는 일시적인 게 있고요 일시적인 게 있고요 지속적인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일시적인 거를 굉장히 이게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음식과도 같은 게 재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청국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청국장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청국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안 될 때는 뭐 순두부찌개 청국장 이런 거 먹으면 절대 소화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체력이 딸려 에너지가 딸려 그럼 우리 긴급처방 뭡니까 고기죠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해요 아니면은 더 딸려 시간도 없어 밤이에요 먹을 게 없어 그럼 뭐해 순댓국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밤에 먹으면 부대끼잖아요 근데 순간적인 힘을 주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재료라고 봐요 에너지를 빡 할 때 힘을 쓴다 그럼 이게 이제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겠지 우리가 그 제 생각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고기를 먹으면 힘을 쓸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거는 뭐 청국장이잖아요 예를 들면 재료도 이런 것 같아요 재료 일단은 단계적으로 빡 에너지를 올리는 거는 뭐 정치 테마주다 혹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시장의 어떤 흐름에 대세 흐름에 나오는 종목들이 일시적인 거고요 지속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적은 거죠 2차전지나 메타버스나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죠 왜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김치찌개 매일 먹어도 잘 안 질리잖아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물류 관련 거는 이런 거 정치 테마는 고기 같은 거고 물류 관련은 예를 들면 청국장 같은 거예요 제가 쉽게 표현하자는 거지 기호는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올라갔어요 근데 청국장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데서 매수하는 거예요 지지대 이런 데서 매수하는 거예요 퉁퉁 자 이 자리는요 40% 이상 상승했어요 이틀 만에 이 자리도 한 10에서 20% 상승했어요 이 정도면 베스트죠 두 번 정도면 계속 우리려고 하진 마세요 물론 우릴 수는 있었어요 이 자리도 있었고 이 자리도 있었는데 우리려고 하면 삼각세경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들이 베스트했더라 그게 최고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네트 제가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유로 관련주라든지 디지털 화폐 관련주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CBDC라고 그럽니다 중앙통제 가능한 화폐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금이라는 거 요즘은 이제 금에 결국은 최근에 이제 공부를 제가 많이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폐에 대한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화폐라는 것 결국은 머니라는 것이 왜 생각나면 교환의 수단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옛날에는 결국은 무역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 우리가 내가 콩을 잘 심어 여기 팥을 잘 심어요 그럼 콩을 계속 심으면 교환의 가치로 팥을 잘 심는 것과 교환의 가치를 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이 콩과 이 팥의 가치가 다른 데 가면 또 다를 수도 있고 계속 새로운 어떤 거래 상대방과 기준을 일반인들이 잡을 수 없다 보니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화폐거든요 근데 화폐를 하다가 이 화폐는 또 물론 기축통화라고 해서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것도 기축통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나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론 달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또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나라든지 그러면 공통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좀 시소한 자원 그렇지만 너무 비싸지는 않은 그리고 어떠한 영구성 결국은 영구성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고 둘 수 있는 그러면서 금속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골드예요 근데 이 골드를 찾고 나니까 이 골드라는 거는 뭐가 어렵냐면 트랜스포 그러니까 교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교환에 대한 가치로 다시 나온 게 뭐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골드라고 표현 나오는 게 가장 앞에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비트코인은 교환의 편의성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성능은 TPS가 안 나와요 속도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골드도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인 사이트 때도 이거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보시면 요즘에 예전에는 왠지 현금을 내야 될 것 같아 맛집에 가면 이렇게 현금을 주고 왔잖아요 카드를 긁으면 왠지 미안했어요 근데 요즘은 누구나 다 카드를 긁잖아요 저도 카드지갑 하나 들고 다녀요 그만큼 이제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지폐의 어떠한 영속성이라는 가치성이 없어지게 되면서 점점 더 숫자, 게임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CBDC, 중앙에서 통제 가능한 코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통제 가능하면서 이게 이제 만능 머니로 바뀌려는 거죠 근데 그거와 이제 코인 현재 지금 코인과의 어떤 노직적인 차이가 있긴 한데 결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처럼 어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가 코인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나 블록체인 솔루션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그런 솔루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 그거 어려운 건데요 근데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대세의 상승은요 큰 변화에서 나오는데 큰 변화는 어려운 곳에서 나옵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설명할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 쓰니까 돌아다니는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인지하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한 사람의 구분은 분명히 났었던 거예요 주식에서 지금은 이런 어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의 에너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매하면 되지 않겠냐 뭐가 불편해요? 불안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재료가 살아있다는 전제 아래서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상한가 식감의 법보다 이게 여기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녹시자 MS 이제 제가 코로나19 진단키터 이런 내용들은 제약바이오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네요 주식을 볼 때 어떻게 비중을 잡습니까? 이건 각자의 개인일 텐데 저는 메타버스에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랫폼도 있고 IT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70에 한 그 다음에 2차 전제 20 제약바이오에 10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약바이오는 안 볼 수는 없어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다 갖고 있어도 결론적으로 가면 건강이죠 마지막에 모든 부를 다 얼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희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부를 갖고 있어도 건강한 가피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는 테마 지속적인 테마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뭐가 문제냐면 이제 R&D에 대한 비용 처리가 예전엔 자산으로 좀 잡혔고 이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비용 처리가 내버리다 보니까 가치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회계적인 로직적인 부분들이 바뀌어가지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들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년에 제약바이오의 그런 어떤 흐름은 없고 결국 폭발할 수 있는 거는 결국 FDA가 2상 3상 가서 그것이 변화가 돼서 포인트적인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구간이 나왔을 때는 매매하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상한가가 발생했고 세 자리 하나 둘 셋 세 자리 어때요? 기다리면 분명히 시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 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보다 여기서 매수해서 물론 이틀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상승할 때 그리고 상한가까지 먹는 거는 꿈의 자리고 한 20% 수익 나면 매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상한가가 갔으니까 상한가인 거지 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요 어쨌든 3일 기다려서 20% 수익 나면 에브리바디 땡큐죠 자 그 로직에서 다시 주가 상승에 대한 로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약바이오는 대신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려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각자의 관점은 저는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제약바이오 항상 그 제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란 제조가 들어가든지 저는 제약바이오가 결국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과연 FDA 3상을 받을 수 있는 로직들이 몇 개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약바이오 얘기하면 삼성바이오에서는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제조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뭐예요 제조 저는 1등 경쟁 우위 상호적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녹십자 웰빙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웰빙이다 보니까 근데 암액질도 있지만 건강식품도 있습니다 웰빙이다 보니까 저도 건강식품을 은근히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우리가 건강에 또 이를까 봐 근데 어쨌든 간 상가로 가고 나서 이 자리 진짜 한 두 달을 하락시켰어요 와 너무 힘들죠 분명 여기서 시그널 좀 차트 바닥이었거든요 분명히 가는 자리도 맞았고 근데 한 번 안 보내고자 마음 먹으니까 쫘악 두 달 동안 하니까 이거 뭐예요 거의 휘말립니다 하루하루가 쬐금쬐금 빠지는데 다시 내려오니까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9,000원에서 9,200원에서 11,000원 한 20% 반등이 나왔어요 15% 정도면 수익 OK죠 또 내려왔더니 또 내려오니까 또 여기서 반등 나와요 그렇죠 또 20% 반등 나왔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근데 와 이거를 비축하지 않으면 여기서 샀으면 언젠간 가겠죠 근데 이런 어떤 포인트 자리 이런 포인트 자리들이 굉장히 주요에 닿는 거죠 매매가 편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주봉기법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포인트 자리들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이 결론이더라 그리고 주가는 1750억 그리고 또 볼게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 근데 기법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굉장히 단순하죠 상가하고 나서 1번 상 두 번째 비축해라 비축을 하시고 그 비축하고 나서 다시 어떤 약해지는 것을 타이밍을 보는 거죠 약해지는 타이밍을 보고 그 다음에 약해지는 타이밍에서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제 딱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포인트를 딱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어느 정도 타이밍이 오게 되면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비약으로 기억하는데 상한가 가고 나서 주식을 비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 약이라는 건 이제 뭐예요 약해지는 흐름을 보러가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도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상비약을 기억하시면 돼요 상한가 저장해놓고 약해지는 타이밍을 기다린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찾아서 지지되잖아요 그 다음에 매도한다 매도는 한 20% 정도 수입구간에서 매도한다 7% 이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비약 꼭 기억하세요 상한가 비축 약재 여름 지지대 매수 매도 이렇게까지요 자 이제 코스피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갔어요 사실은 제가 앞에 있는 기법에 대해서는 워낙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것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항상 마지막 끝날 때 지수를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는데 또 이거에 굉장히 포인트를 또 갖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많이 신중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차트상으로 쌍바닥을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 채널 영화락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잖아요 최근 시장에 대해서 채널 영화락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괜찮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불안해하지 마셔라 도널이 피해 피하면서 했는데 호재와 악재를 좀 구분해 드릴게요 호재는 지금 MSCI에 저희 지금 신흥국 지수에 러시아 지수를 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남이 안 되는 걸 좋아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아드 월더니까 그 러시아 지수가 편입된 것이 편출되면 그 돈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거든요 그럼 그 자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MSCI 편출에서 타이밍으로 잡힐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다 한국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채널형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혹은 큰 종목들이 많이 가지 못했어요 다시 그런데 많이 빠지지도 않는 게 실적을 받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이 미리 좀 조정을 받아놔서 오히려 빨개 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면 다시 이런 어떠한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불꽃슈이 나오지는 않지만 특정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으면서 개별 섹터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코스닥이라는 종목이 좀 체크해 보게 되면요 시장에 대해서 워낙 변수가 많고 변화가 많다 보니까 자 지금 코스닥은 거기서 뚫었어요 코스피보다 빠르죠 제가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자금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금의 한계가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았다 그러니까 더 유리하다 왜? 자금이 적어도 주가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박스권 폭이 오히려 좀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포인트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박스권 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제약법에도 미리 다 조정받았고 게임들도 미리 다 조정받았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장은 위기보다도 오히려 기회선상에서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피도 큰 아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코스닥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오히려 갈 경우의 수가 더 많다 미리 다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요거까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리오프닝 주대 요즘 계속 방송에 나오는 게 리오프닝이잖아요 리오프닝 대 기술주 와 이거 방송에서 계속 싸워요 우리는 어느 땐 리오프닝이다 다시 어느 땐 기술주 반등이다 그럼 이거 교집합이 뭔지 아십니까? 엔터입니다 엔터전도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엔터주랑 짝이 누구냐면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리오프닝이 되면 다시 공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엔터와 게임은 이게 F2E와 P2E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오프닝과 기술주와 엔터와 게임의 결합이 결국은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세요 지금 리오프닝주 중에 뭐 카지노 관련주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뭐 항공주를 말씀하시는 분은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폭에 대한 고민도 하자 상승폭 그리고 또 하나가 변동성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지금 당장의 빠른 에너지를 부축하느냐 아니면 내 몸을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을 가느냐 자 오늘 제가 이런 강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자신감 있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고 좀 세게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진짜로 자신은 있는 방법매법입니다 그 상한가가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특정일이 발생했던 흐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식장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초심, 중심, 지금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정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식장 매일 힘들잖아요 매일 힘든 것을 조금은 여유롭게 보는 것도 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제가 항상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대갈 통해서 함께 할 테니까요 힘내시고 언제나 좋은 수익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